아니 제가 몇판 해봤는데 아주 재밌어요 로드아웃보먼은 제가 지금 엠포를 키우고 있거든요 무기경험치카드 받은걸로 8렙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어 8렙 올라갔죠? 와 총이 4번 줄이네 미쳤다 진짜 이게 모바일이라고? 보시면 이제 멀티플레이와 배틀로얄 이렇게 두가지가 있죠? 멀티플레이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나 스코어 스트릭도 똑같습니다 이거 아 공중보급품 새로 생겼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? 수색선멸 생겼네? 나 이거 못해봤는데 이따 해봐야겠다 일단은 팀 데스매치부터 해서 싸우는거 보여주고 수색선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배틀로얄모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잘 만들었어요 해보신분들 알겠지만은 샷발이 총 쏘는 맛이 아주 찰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권총도 해놓을 수 있고 칼도 있고 뭐 다있어 PC랑 거의 똑같고 완벽하게 PC게임을 구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가보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올라탈수도 있어요 이렇게 마이크도 돼요 이거 마이크 안녕하세요 해배 최전방할게요 최전방 이거 비슷한거에요 방금거랑 게임이 어려운거야 게임이 너무 많이 벗어나는데 아니 요게 이제 그 핸드폰으로 손으로 조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보다 쉽지 않습니다 PC로 연결하는 사람들은 PC끼리 따로 서버가 만들어진다고 아니에요 이거 지금 다 핸드폰으로 하는 사람들끼리만 매칭이 잡힐 수 있게 공평하게 형 엠포가 좋아 제가 엠포에만 지금 다 경험치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엠포를 써야돼요 엠포는 뭐 어느게임에서나 그냥 킹킹 아닌가요? 흠흠 어 에임이 조금 어렵습니다 수류탄도 이렇게 잡고 수류탄 투자 잘쏘죠?! 모바일로 쏘는데 재능이 있다니까 다른 애들보다 좀 잘 쏘는편이에요 우워어어어어어어어 어 다있습니다 총종류많아요 화염방사기 화염방사기 이야 무적상태다 바로 털어버리고 여기 근데 리젠존이라 무적상태니까 다시 쪽으로 가고 여기 살짝 붙어있읍시다 오면 바로 쏩니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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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클릭 미스 아 오늘 연습할때만큼 안되네 연습할때 잘했는데 어 지하도 있네 아 원래 막죽이는건 나랑 안맞아 나는 그 목숨 하나인거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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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거 나도 안해봤는데 그렇지 아 최종킬캠 아 맞다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연습할때 진짜 많이 썼거든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수색선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이어링 레인지 해보자 파이어링 레인지 서치 앤 디스토이 서치 앤 디스토이 아 따버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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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따버리고 승례야 이거야 얘들아 잘좀 해라 형이 먹여살리잖니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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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듀오 스쿼드가 있는데 스쿼드에서 배틀로얄 바로 시작합니다 정찰병 광대 이렇게 있는데 어 내 정찰병 할게요 클래스킬 딱 쓰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딱 해서 주변에 딱 보이는거야 미니맵에 보이지 이게 제 스킬이에요 비공개방 만들수있어? 이번판하고 한번 만들어보자 점프 아 점프 아 점프 역시 갓게임들의 특징 뭐다? 점프가 있다 점프 칼질 점프 칼질도 있네?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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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핸드 컴퓨터 큰 화면으로 보니까 지리네 와아 찌네 지리네 윰 tangent 키보드 마우스 아니라니까 믿으시면 편하잖아요 의심 좀 그만하세요 믿으세요 그나마 핸드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 preciso 진짜 어 어? 3렙조끼 바로 개이득 잘 안나오는건데 그 다음 지금 스나이퍼하고 이거는 아직 에임도 먹어야되 그 뭐지 에임 안경 얘들 어디서 자꾸 싸우는거여 저 2층이다 2층 잠시만요 나이스 헬기타는거 보여줘 헬기탈수있네? 야 나도 태워주렴 가자 헬기도 탈수있구나 모바일게임에서 4인 코옵하면서 마이크 쓰면서 헬기까지 탈수잇 뭐 그냥 컴퓨터가 필요없다 아이씨 이누야 이누야 왜그래 왜그래 아 이거 먹을라고 같이 먹어 아 지가 다 처먹네 현재 몇 명 남았어 57명 남았어 57명 어 이렇게 해서 우리 보급만 먹으면서 다니자 전략 좋다 자기장도 딱 3단계만에 딱딱 지루하지 않게 딱딱 적당히 줄어드네 왜냐면 1인칭도 할 수 있구요 3인칭도 할 수 있구요 여러가지 인칭을 할 수 있답니다 아니 근데 이누 이거 뭐 내릴 생각이 없나봐 이누야 내려 자 어 이게 다 핸드폰으로 해서 다같이 바보같아서 재밌다 그 초보들만 모이는 느낌있지 어려워 핸드폰으로 맞추기가 야 이거 뭐 헬기소리 계속 야 이누 진짜 헬기타는거 개좋아하네 여기서 계속 우리 커버하라고 혼자 헬기타고 다니면서 계속 우리를 커버하라고 이런건가 이제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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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배틀로얄 우승 야 나 이거 딱 두판 해봤는데 두판 다 우승했어 승률 100% 소질이 있다니까 아니야 첫트 아니고 이건 두번째트야 자 자 그러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주셨던게 비공개 이거냐 여기 사람을 100명을 모을수 있다고 방파기까지 된단 말이야 와 무슨 핸드폰 게임인데 방파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할수가 있냐 모바일 게임의 혁명이네 아 깃발 누르면 확성기처럼 초대가가 레벨 요건 레벨 1도 괜찮아 야 이게 개좋네 게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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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5명으로 가보자 여기다가 누구오나 보고 일단은 아왔어 왔어 누구왔어? 죽네 달려 누구왔어 누구왔어? 칼질한다 칼질한다 그리고 맵에 반짝옥 소리들리면은 표시가 돼요 거기 서세요 누구야 누구야 야 거기 서세요 서비리 꺼져!!! 꺼지라고!!!! 아니 무슨 나한테 와 오자마자 무섭게 위에다가 이거 설치해 아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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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쫄개들 아닌가? 관종인가? 우리 이거 탑시다 이거 어 묵직하네! 조작감 묵직해! 뭔 소리 나는데? 저기있어요 적 적 적 누구왔어 누구왔어? 어디어디? 들어가셔야 될거같애요 어 바로 쏜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아이고 죽어버리지! 우리팀 죽었어? 에너지 좀 제 이름 옆에 보시면 부활이라고 있어요 아 그러네 그러네 뭐있네 다음 부활비행기가 도착하면은 그 부활비행기 그럼 찾으러와야겠네 저 부활비행기 저기 아 이거 타고갈 수 있는건가? 어 탄다! 우호호호호호 일단 첫번째 자기장에 30명 남았고 벌써 절반이 죽었네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누가 여기 쏘는데? 아 저기서 뭐 던지네 누가 계속 도망금지야 뭐가리 내밀어 딱 내밀어 내밀어 무슨 rpg같은거 계속 쏴 맞추지도 못해 타십쇼 간다아 어 어 안돼 안돼 오케이 어 어 내려 내려 이쪽집으로 들어가 이쪽집으로 도망치기만 하고 당황해서 그래요 당황해서 아 뭐야 이건 또 뭐야 계세요 저기요 무섭습니다 go 아 인식표가 없으면 부활이 안되는거죠 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아아 어 뭐야 뭐야 언제 왔어 시발 쫀데다니? 아니 미치X2 잠깐만 손에 땀나가지고 미끄러진다 어 그렇지 니네끼리 죽여라 그렇지? 어유 시발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구멍이 너무 많이 나있었덜 오늘 콜러브 듀니티 모바일 다양한 모드 하나하나씩 다 즐겨봤는데 어떠신가요? 이거는 정말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어요 수색선멸, 배틀로얄, 데스매치까지 다양한 모드들이 있고 앞으로 또 새로운 모드들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알찬 게임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셔서 좋아요 구독하기 지게채게도 좋으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! 유배! 앙! 기분 좋아! 앙! 기분 좋아! 앙! 오이쉬!